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엄청 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 저희가 이거 받아들었을 때 포커스 라이트에서 조금 좋은 거 하나 보다 오늘 이렇게 좋은 거일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약간 한 100만 원대 그냥 큰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포커스 라이트 프로죠 이게 포커스 라이트 그냥 일반적인 라인들과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라인입니다 포커스 라이트 프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반구성 뮤지션 전용의 하이엔드가 아닌 진짜 엄청난 하이엔드 오디오 세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포커스 라이트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포커스 라이트 프로를 클릭해서 보면은 레드, 레드넷, ISA 이런 식으로 구역에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비싸고 좋아 보이는 그런 애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포프리, 그리고 팔프리, 그리고 16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포프리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58 곱하기 64 일단 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늘어서 있는 포프리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하는 악기는 바로 이 16 라인이 됩니다 16 라인, 레드 16 라인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가격이 과연 얼마냐 자 385만원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16 라인이 385만원이고 자 이쪽에 보면은 이 관련된 상품들이 나와 있죠 포프리가 320, 팔프리가 450, 미쳤죠 그리고 레드넷 여기 350, 레드넷 A16R이 480 그 다음에 레드넷 D64가 330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 라인이 385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네 385 사실 이 가격대가 되면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하이엔드 오디오 정비 다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 RME에서 지금 가장 비싸게 출시되어 있는 지금 UFX2 같은 경우에도 사실 360 정도면 사거든요 350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다 이러면 당연히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내가 잘 아는 브랜드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뭔가 되게 설명을 보니까 엄청 괜찮아 보여서 이걸 구매한다 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조금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갖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녹음을 진행해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뭐 포커스라이트의 아래쪽 모델들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칼렛, 클라렛 이런 모델들 부터라도 내가 오 이거 성향에 맞는 것 같아 오 에어 기능 좋은 것 같아 에어 되게 좋다 사운드 막 이렇게 내가 포커스라이트에 조금 어느 정도 성향이 맞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때 그 하이엔드를 가셔야지 애초에 그냥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다 나랑 성향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여러가지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64인, 64아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틀, 프로틀 HD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21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단테 네트워크 사용해 가지고 이더넷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무한대로 그냥 등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D 링크 커넥터, 썬더볼트 연결을 기원하므로 프로틀 HD를 두 번째 DAW 추가할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에서 옵션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건 스튜디오에서 그냥 뭔가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출 때 쓰기 좋은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 컨버터는 118, DA 컨버터는 121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양방향 레이턴시 광범위한 아날로그 인아웃 뭐 엄청나죠? 일단 뭐 디서브라인 자체가 뒤쪽에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인아웃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에어 봤었잖아요? 에어 프리앰프에서 그쵸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에어로 스무셔라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어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헤리티지 사운드의 근간이 된 ISA 아까 저희 보시면 프로 클릭함의 ISA 또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를 에뮬레이트 한 아날로그 이펙트나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고 진짜 쉽게 얘기하면 하이를 시원하게 딱 들어주면서 하이엔드 오디오 같은 느낌을 바로 내주는데 시원하죠? 저가 형태의 적용을 시켰을 때도 진짜 효과가 엄청 뛰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애초에 이 영역으로 오면은 진짜 프리앰프에서 에어만 잡아줘도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에어를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에 프리퀀시 리스폰서 차이를 본 건데 요거 맥시멈 게인인 경우 요거는 맥시멈 게인이 아닌 일반 상황일 경우에 요렇게 일단 뭐 확 튀어 올라오죠? 물론 이게 DB가 여러분들이 표로 보시기에 2dB, 4dB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크게 보이지만 사실 뭐 2dB, 4dB 한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이엘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막 20dB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4dB, 4dB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오디오를 지원한다 단테 듀얼 포트 요 뒤쪽에 있어요 연결하시면 스튜디오 확장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요 앞쪽에 인스트루먼트 1,2 인풋 요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 리어 패널에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인아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마이크로 인풋, 마이크 인풋이 1,2가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희는 사실 요 인풋 위주로 체크를 해볼 거예요 D-Sub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D-Sub 활용하는 것까지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예전에 D-Sub으로만 되어 있는 오디오 인티페이스는 저희가 못했어요 맞아요 하고 싶지만 우리 사실 D-Sub 케이블도 없거든 맞아요 D-Sub 케이블을 또 그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연결하고 이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엔드 오디오드 렉형 D-Sub 형태를 못했는데 다행히 옆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거 기준으로 사운드 모니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본 김에 외관도 살펴보고 올게요 네 포커스라이트의 레드 16 라인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야 이거 진짜 무거워 일단 5kg라는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구요 자 이거 뭐 렉에 그냥 아주 풀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포커스라이트 로고가 위쪽에 있구요 자 앞쪽에 노브 보시면은 이 노브들이 전부 다 다 돌아가는 엔들리스에다가 클릭이 가능한 멀티노브들이구요 이쪽에 요거 기능들은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이따가 실제로 카메라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구요 자 이쪽에 인스트루먼트 인풋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돌리면 으악! 자 옆쪽에 펜이 두 개가 있죠? 장난 아니죠? 거의 뭐 PC 보는 것 같은데 네 열받지 말라고 자 뒤쪽에 보시면은 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요쪽에 AC 파워 들어가는 그 케이블 들어가는 곳과 단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네트워크 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단테 네트워크 확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워드클락, 루프싱크 그 다음에 옵티컬 요런 그 디지털 인아웃들이 있습니다 요쪽에 두 개로 썬더볼트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듀얼로 잘 확인을 하실 수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자 이쪽으로 이제 저거 연결하시면 돼요 그 저기 프로툴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PDIF랑 모니터 아플이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D 서브 케이블 들어가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마이게임풋이 있는데 저희는 이따가 여기에다가 그냥 오디오 사운드만 들어 볼 거에요 네 자 아랫면에는 뭐가 없습니다 아 무거워 자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걸 많이 보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거 좀 약간 좀 요 사이트 상에는 살짝 정신없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로 가서 볼게요 여기가 스펙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보면은 채널은 64 곱하기 6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 수치들은 여러분들 어 직접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품만 볼게요 아웃풋 보면은 요쪽에 라인 1에서 16까지가 121 A 웨이티드 요거 가청 주파수 가중치 준 다이점 레인지입니다 121dB구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이 120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상세 스펙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인아웃이 많아가지고 너무 상세 스펙도 많고 자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5.04kg 가 나가네요 자 요렇게 쭉 살펴봤구요 자 저희가 아까 외관 살펴볼 때는 뭐 여기 전기 안 나온 상태로 본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 그래픽을 못 보셨잖아요 그래픽 한번 훑고 갈게요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풋 요렇게 가시면은 인풋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여기서 상세 스펙들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가죠 아웃도 마찬가지에요 아웃도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은 요렇게 아까 상세 스펙을 만질 수 있는 창이 뜨구요 이거는 1번 우리가 저 뒤쪽에 있는 1번 인풋을 지금 48V 해놓고 자 다시 한번 상세 스펙으로 그리고 뭐 33 정도의 개인양을 줬다 이런거고 2번은 지금 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인거죠 요렇게 시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글로벌 세팅 들어가면은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세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18, 19, 아웃풋 18 그리고 19가 아니고 9에서 16 그 다음에 SPDIF, ADAT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단테 인아웃까지 하면은 진짜 너무 많고 이렇게 해갖고 가다가 이거 또 눌러지는 겁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가서 누르면 요런 식으로 시창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으로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마이너스 15dB로 건우 쪽으로 쏘고 있다 요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썬더볼트, 인터널 요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연결해 놨는데 빡! 마이크 지금 올라가는 거 빡! 보이시죠? 터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헤드폰, 2번 헤드폰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헤드폰 지금 연결해 놨구요 이렇게 시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될 거 같구요 자 이번에 은총씨 컴퓨터에다가 지금 맥에다가 저거 깔아놨는데 지금 저게 워낙에 이제 채널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컨트롤 패널 자체도 뭐 엄청나게 뭐가 많네요 네 자 바로 이게 컨트롤 패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일단은 지금 뭐 복잡한 건 없구요 일단은 뭐 사이트 들어가셔서 프로포커스라이트 가셔서 이제 제품 가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요 여긴 뭐 그냥 위쪽에서 요런 식으로 뭐 모니터링 세팅을 디테일하게 해 주실 수 있고 이거 뭐 다 이거 언제 설정하고 있어? 첫 미스창에서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사운드 모니터만 해보는 걸로 컨트롤 패널 그냥 디자인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이게 뭐 되게 복잡할 건 없고 사팔 뭐 누르면 저희는 늘 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어차피 단일 채널 세팅에서는 어려울 게 딱히 없는데 채널 수가 그냥 많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요렇게 컨트롤 패널까지 봤으니까 저희 바로 미디 잘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오디오 한번 모니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 지금 불러 주셨나요? 네 네 미디 잘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오디오 잘 들어가는지 한번 마이크에다가 마이크 테스트 네 로금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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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말아요 랄랄라 랄랄라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잘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350만원짜리 이 어마어마한 가격 350도 아니에요 이거 얼마였지? 385만원 물론 이게 오디오의 성공만 가지고 승부한다 라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채널 인아웃과 확장성과 그리고 뭐 프로톨과의 연동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전체를 제어하는 진짜 딱 마더보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써의 역할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어쨌든 오디오 기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16 레드 16 라인의 오디오 사운드를 체크하는 시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정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